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시죠? 이거 뭐 선거도 하나의 분야니까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전모를 다 파악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게 또 다른 나라 문제가 아니고 우리 문제니까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이건 최신 자료입니다. 새벽에 받아가지고 제가 가공해서 여러분들 드리는 내용이니까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시더라도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고 한 번 공부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가 뭘 가장 두려워하겠냐 선관위가 도둑질한 게 다 알려졌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래서 제가 그냥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자 수 부풀리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선관위 측이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거짓을 했으니까 거짓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내더라도 꼼짝 못하는 겁니다. 왜 도둑질을 했으니까 그러나 본인들은 이제 깔아뭉길 수 있는 우군들이 언론계 그다음에 정당 이런 데 다 포진되어 있으니까 안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좀 두려울 겁니다 선관위가 진짜 두려워하고 강한 비판에 침묵하는 이유는 숫자를 조작한 겁니다 숫자를 선거 데이터를 선거 데이터를 조작했기 때문에 완전히 여러분들 세상에 다 범죄 행각이 다 드러난 겁니다. 이번에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선관위가 4.15 총선 관련된 자료를 다 삭제했다고 하는데 삭제하더라도 대부분 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죠. 숫자를 조작한 범죄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아주 멋진 자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이제 강서 보궐선거의 조작정거 선거인수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복잡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 눈을 크게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간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국민들을 완전히 뭡니까 그냥 졸로 어떻게 보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위의 자료가 뭔가 아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철투철미하게 선거인수 기준입니다. 선거인수의 절반 정도가 투표에 참여하기 때문에 사전투표 선거인수 기준입니다. 통합선거인 명부에 사전투표자 수는 거의 절반입니다. 선거인 명부에 100명이 있으면 50명 정도가 사전투표에 참여합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간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이 22.92% 이게 사전투표율입니다. 이걸 공식적으로 다 언론에 발표한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 22.92%가 투표에 참가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15.22%를 참가한 겁니다. 한 7%만큼 업시킨 겁니다. 왜 진교훈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조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특징을 보시게 되면 김태우와 함께 손을 전혀 안 댔기 때문에 거소선상 선거인수 기준으로 0.10% 변함이 없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0.91% 변함이 없습니다. 손을 안 댔기 때문에 거소 더하기 관내 7.01% 손을 안 댔습니다. 합계 12% 손을 안 댔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사전투표에 가짜 투표자 수를 한 3만 7천명 정도 만든 다음에 여기다 다 뿌려준 거예요. 거소선상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에 비해서 이게 가짜가 다 높습니다. 보시죠. 진짜가 0.07인데 거의 두 배입니다. 0.15. 여러분 기억나시죠? 선관위가 발표한 모든 동별 관내 사전투표나 거소선상 투표는 따불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100% 가운데 50%는 뭡니까? 선관위가 밀어준 겁니다. 선관위가 더불어당의 진교훈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가짜 투표자 수 3만 7천명 정도를 확보한 다음에 그거를 다 뭐죠? 거소선상부터 발산동 가양 1동 가양 2동 가양 3동 화곡 1동 이렇게 표를 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200%니까 정확하게 뭐죠? 거의 두 배입니다. 진짜는 0.17%인데 가짜는 0.15% 두 배죠. 거의 관내 사전투표는 진짜 이름 진교훈이 7.41%를 받았는데 14.81%로 올려준 겁니다. 두 개 합치게 되면 7.49에서 14.97%로 올라간 겁니다. 중간에 다른 후보들은 다 제외하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료가 우리 함께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더불당의 진교훈의 사전투표 득표 수는 다 두 배로 뻥튀기가 된 겁니다. 진짜에 비해서. 진짜에 비해서 두 배로 뻥튀기가 됐는데 그중에 100장을 받았으면 50장은 선관위가 넣어준 겁니다. 선관위가 그것을 넣어주기 위해서 통합선거인명부에서 3만 7천명 정도의 가짜 사전투표 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이번 선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 경우에도 진짜의 배가 거의 두 배입니다. 선관위가 절반을 밀어줬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더불당 후보는 그냥 출마만 하면 선거관리비원회가 따불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따불로. 100장 여러분들 지심으로 얻었으면 200장 만들어주고. 더불당의 진교훈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발산동에서 여러분들 100표 정도 사전투표를 얻었으면 그냥 200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누가? 선거관리비원회가. 그러면 그 200장 가운데 100장은 어디서 왔나? 통합선거인명부를 조작해 가지고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조작해 가지고 이번 선거를 완전히 압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거소선상도 따불 관내 사전도 따불. 거소선상에서 여러분들 관내를 당한 것도 따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김태훈은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선거관리비원회를 중심으로 한 선거 사기 세력들이 조작값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새로운 신병기를 사용한 겁니다. 신병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분들 선거가 끝나자마자 제야 전문가가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안 맞는다는 것은 분석하고 난 다음에 검증을 거치는데 검증에 딱 맞아뜨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추적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선거관리비원회가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거소선상부터 시작해서 모든 투표수와 모든 동의 뭡니까? 다 동일한 비율로 뿌려준 겁니다. 그게 3만 7천 표를 더해준 겁니다. 이 짓을 누가 했느냐 북조선인민공화국의 선거관리비원회가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과천에 있는 노태학과 김용빈이 지휘하는 선거관리비원회가 이런 부정행위를 한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는 선거범죄집단입니다. 대역죄를 저지른 겁니다. 여덟 번째 부정선거를 했고 일곱 번째 부정선거를 한 방법은 조작방법은 동일합니다. 다른 사람 거를 훔쳐가지고 대해주는 방식인데 이번에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통합선거인 명부를 위변조해가지고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만든 다음에 그걸 전부 뭡니까? 다 여러분들 더블당의 진교훈이 않게 여러분들 넘겨준 겁니다. 이 방송을 들으면 더블당 사람들도 조금 가슴이 뜨끔할 겁니다. 뭐 그래도 깔아문게 공박사 좀 떠들면 그게 미풍이야 미풍이지 찻잔에 그냥 무슨 바람이지 뭘 이렇게 퍼지겠냐. 그래서 여러분들 찰뜻출맥이 뭐죠? 이 방송을 통제하는 겁니다. 못 보도록. 악과 사악함이 차고 넘치는 시대가 된 겁니다. 내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벌써 포기를 했을 겁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세계 제2의 선교대국인 이 나라를 불쌍하게 보셔서 그 악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산책할 때마다 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교회를 나가시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면 참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이게 주기도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한민족이 이렇게 시험에 든 겁니다. 젊은 날 민주화를 여러분들 했다고 해서 그것을 평생의 훈장으로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탈취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제도화하는 작업이 거의 성공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고 항상 여러분들 반듯함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참 참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 도모하지만 일의 완결이란 것은 주님이 하신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애통하고 애절하지만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계속해서 사실과 진실을 밝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정말 제야 전문가가 혁혁한 공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많이 배우고 고간대작들은 후손들의 앞날에 거의 멸망적인 그런 길로 이끄는 그런 범죄를 아랑곳 없이 여러분들 저지르지만 지방에서 여러분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여러분들 전력투구로 해서 진실을 밝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여러분 지금까지 그래도 버텨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도덕질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도덕질을 좀 더 쉽게 여러분들 딱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10월 11일 강서복을 사전투표자 수 조작 부풀리기. 이게 여러분들 정상투표고 조작입니다. 사전투표율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가 15.2%였는데 진짜가. 더불당의 진교훈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7.41%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 뭐라고 발표했는가 하니까 22.64%입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사전투표 참가율이 높습니다. 검색해보시면 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걸 신문들이 다 받아 쓴 겁니다. 가짜를 발표한 겁니다. 국민을 속인 겁니다. 국민을 기망한 겁니다. 뭘 위해서 더불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가짜 사전투표자 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7.41%를 만든 겁니다. 그 7.41%가 3만 7,100표입니다. 여러분 위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오차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자 수는 원래는 7만 6,213명이 참여했는데 그거를 3만 7,100명을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11만 3,313명이 참가한 처음 그렇게 허위로 만든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거소투표는 제외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만 다 합친 겁니다. 거소투표를 하면 22.9 몇 프로일 겁니다. 그러나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더불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김용빈이 이끄는 선거관리비원회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 여기 그냥 정확하게 초등학생도 알 수 있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실제로 10월 11일 강서 구청장 선거에서의 여러분 사전투표율은 15.2%인데 더불당 후보에게 표를 넣어주기 위해 가지고 7.41%를 높여서 22.64%라고 언론에 발표를 한 겁니다. 국민들 함께 공과를 친 겁니다.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7.41%가 사전투표자 기준으로 3만 7100명 정도입니다. 그 표를 모두 다 누구한테 줬다? 더불당의 진선 교훈인가 하는 사람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사전투표 를 한 사람은 7만 6천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11만 3천명이 투표한 걸로 그렇게 부풀린 겁니다. 그 3만 7100표를 다 진교훈이 함께 준 겁니다. 그래서 모든 동별로 진짜 진교훈이 100표를 얻었으면 100표를 돼주고 200표를 얻었으면 200표를 돼주고 그렇게 막 아낌없이 선관위가 쓴 겁니다.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만든 다음에 그것이 사법연수원 원장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동기자 7.9학번인 김용빈이 가서 행한 첫 번째 사전투표 조작 작품입니다. 그 사람이 직접 하지는 않았겠죠. 그걸 또 인지하고 있었는데 인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용당한 거죠. 그냥 바지 사장으로. 그러나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노태학과 김용빈이 끌고 있는 선거관리비원회가 이런 부정을 저지른 겁니다. 더블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3만 7100표를 쑤셔넣은 겁니다. 더블당 후보에 더해준 겁니다. 3만 7100표를 여러분 더해주기 위해 가지고 뭘 조작했냐. 사전투표율을 조작한 겁니다. 실제로 15.2%가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했는데 22.64%를 뻥튀게 해가지고 7.41%만큼 여러분들 가짜 사전투표자를 확보하고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확실하게 진교훈이를 밀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교훈이 여러분들 폼을 잡게 된 겁니다. 얼마를 밀어줬냐. 이런 따블만큼 밀어준 겁니다. 동별로 염창동에서 진짜 진교훈이 받은 것이 2,900표인데 똑같이 2,900표를 더해줘 가지고 5,799표를 만들어준 겁니다. 1,730표를 진교훈이 받았는데 1,730표만큼 더해가지고 3,459표를 만들어준 겁니다. 이게 더 잘 나와 있는 것이 이게 있네요. 372표를 받았는데 3,720표만큼 선관위가 더해줘 가지고 7,443표를 만들어서 이걸 국민들한테 발표를 해 준 겁니다. 가짜를. 진교훈이 진짜 2,900표를 받았는데 선관위가 2,900표만큼 더해가지고 5,799표를 받았다고 여러분 국민들에게 발표를 한 겁니다. 완전히 사기꾼들인 겁니다. 김용민이 사기꾼이고 노태학은 도덕놈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동별로 쭉 이게 20번이죠. 하국 본동이 내려가게 되면 마지막에 쭉 내려가게 되시면 여기 나오네요. 3만 7,473표 약간 오차가 있죠. 3만 7,473표 한 표 여러분들 오차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뭡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쑤셔 넣어준 표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노태학은 세 번 부정선거에 연료가 됐고 김용민은 첫 번째 부정선거에 연료가 된 겁니다. 이제 한 번 여러분들 연료가 됐기 때문에 그냥 부정선거 세력들의 한 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거 부정세력의 여러분 한 표에 가장 수장들이 다 판사 출신들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때로는 대한민국의 희극입니다. 나라가 너무 썩었습니다. 두 사람 다 아마 내가 볼 때는 예배당에 갈 것 같습니다. 개신교는 아니면 카둘릭을 믿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간단하게 여러분들 덕립이 들어가는 겁니다. 선거 부정은 앞으로 거치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윤석열 이후에 오로지 유일한 목표는 좌파 장기 집권이나 연구 집권을 통해 가지고 권력을 탈지하고 그다음에 일당 지배체제를 공고히 한 다음에 국가를 완전히 중국의 발바닥 밑으로 밀어넣겠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해먹기 위해서 국민들을 철두철미하게 약탈하는 그런 정책을 쓸 걸로 봅니다. 문정권 때 우리는 이미 예고편을 봤습니다. 그런 시대가 가는 거죠.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하마스의 테레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강하게 반격하지만 선거 부정 세력의 이런 테레에 대해서 여덟 번씩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일어나셨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지도청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싸울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사람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통절하고 애절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여길 수가 있겠지만 본래 한민족 5천년 역사가 노예 역사였지 않습니까 우남 이승만과 미국과 미군정의 힘을 얻어 가지고 그냥 그다음에 그 전에 토대를 닦았던 미국이나 캐나다나 여러분들 호주의 젊은 선교사들 도움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좀 개화가 됐지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조선사람의 섭섬으로. 오늘 조경민 씨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바로 세우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만큼 여러분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를 좀 했는데 그렇게 한다 해 가지고 본인도 열심히 알려고 노력하는데 뭐 내까지 나서 가지고 그렇게 나무랄 필요가 있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 정도에서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부정선거의 총책임자는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김용빈 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입니다. 두 사람은 부정선거에 괴수가 되고 수괴가 된 겁니다. 노태학은 세 번째 이런 부정선거에 관여가 된 것이고 김용빈은 첫 번째 관여가 된 겁니다. 두 사람이 인기가 계속되면 노태학은 다섯 번 부정선거에 관여할 것이고 김용빈은 세 번째 부정선거에 관여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승리를 하게 되면 국가는 골로 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로스군님처럼 구한말 조선이나 지금이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끔 여러분들이 이렇게 홀로 있을 때 생각해 보게 되면 어쩌면 이렇게 민족의 섭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오래 지속될까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개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도 그 사람의 품성이나 섭성이 잘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민족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변국점은 예고 없이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이 문제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탄압이나 박해가 있더라도 그래도 공의의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신념을 갖고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정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들 말씀드린 내용들이 대부분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지금부터는 논평 스타일로 여러분들 이야기를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핵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